이 박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벌써 트래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세 전망을 매해마다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나왔던 전망에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50에서 55% 정도 조금 더 동전 던지기인데 약간 더 민주당 쪽으로 쏠릴 것 같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55에서 60% 정도.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내고 있는 발간물도 있지만 제가 또 콜럼비아 대학에 계신 로버트 쇼피로 교수님하고 지금 문화일보 국제부하고 같이 공동 계획한 글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체나 데이터를 알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대선 예측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저희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맛보기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 있어요. 뉴욕타임즈 가서 보시면 538도 있고 뉴욕타임즈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예측 모델들이 있는데 정치학에서 있는 학자들이 나온 선거 예측 모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진 민주당 후보로 승리 가능성이 쏠리고 있는데 공화당 후보도 찍은 모델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앨런 앨브로미스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모델 자체가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델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결과가 이럴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로는 또 선거 결과에서 이런 모델들이 2000년도에는 다 하나같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던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후보 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꼭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모델들의 결과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현 정부한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여당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경제 보셨을 때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소비 소득률 또는 지금 이건 부동산 주택가격인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가격이 거진 2008년도 대공황 전입니다. 그래서 대침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는 것을 보이기도 해요. 실업률도 아시다시피 지금 되게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해도 지금 꽤 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것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랫라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경제 뉴스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업률 말고 고용률을 보시면 고용률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2008년도 이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한 4% 정도?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고용률이 이렇게 낮냐 이건데 실업자들이 다시 레이버 마켓으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취업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어느 정도 잃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둘째로는 다른 일자리를 또 찾았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다 여당 후보한테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거 첫째 둘째 여당 후보가 사면승을 하는 경우가 거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1948년도 이후로는 딱 한 번인데요. 그때가 88년도예요.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고 그 다음에 허벅 워커브루시 그러니까 지금 WBC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대통령을 그때 당선됐을 때 그때 빼고는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48년도 이후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 민주당 정부가 재임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또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 힘든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면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89년도 88년도 때 지지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거진 한 70%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약간 50% 약간 걸치고 있어요. 약간 위쪽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 유리하기는 유리하지만 완전히 여당 승리다 라고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그럼 지금 제가 두 가지 변수를 보여드렸는데요. 경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변수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 후보가 꼭 승리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공화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빙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분석에서 나오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미국의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관건이죠. 이제 왜 경합주의 얘기도 나오고 전국 지지율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주별 왜냐하면 미국 선거 제도 자체가 주별 승자 독식제입니다. 국가 전국 승자 독식제가 아니고 주별로 누가 과반 아니면 다수표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전국 지지율이 분포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주별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 이게 관건인데 모든 주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8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모든 선거들을 지금 저희가 주별로 정리를 한 건데요.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80년도 84년도 88년도 공화당이 이겼을 때죠. 92년도 96년도 민주당 후보가 이겼을 때입니다. 승리했을 때고 2000년 2004년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2008년 2012년 민주당 후보죠. 88년 이후 92년도서부터 아주 재미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주든지 상관없이 누가 이기든지 죄송합니다. 누가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어느 당 후보가 이기든 상관없이 꼭 같은 당을 찍는 주들이 있어요. 이게 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보시면 92년도 이후로 서부지역은 꼭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북동부 다 민주당입니다. 이기든 지든. 그 다음에 중부에서 북부지역 이 주들도 거진다 민주당을 뽑아요. 그러면 바뀌는 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이 가운데 있는 콜로라도주나 뉴멕시코주 플로리다주 다 경합주라고 불리는 소위 경합주라고 불리는 주들이죠.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주들이 바뀌죠. 이 경합주들이 한 12개 주가 되는데 이 경합주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90년도 이후로 미국의 사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정치적 양국화죠. 이데올로기 양국화 이게 세계화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화당 쪽하고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린다는 게 아니고 공화당 보수 파면 더 극보수적으로 민주당 진보적이면 더 극진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더 갈라진다는 얘기죠. 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자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20년 동안 해온 결과를 보시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한 만 명 대상으로 지금 양극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거는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적 활동량은 더 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권자들 또는 시민들이 좀 정치적으로 더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았던 주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계속 민주당으로 갈 거다.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바뀌지 않는다. 정치인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주들은 계속 더 계속 바뀌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텍사스 같은 주는 바뀌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가 텍사스가 경합주를 떠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텍사스가 민주당 쪽으로 바뀐다는 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해서 보시면 경합주가 한 12주가 되는데요. 빨간색은 그런 공화당 쪽으로 간다고 치고 파란색 주들은 거진다. 민주당 쪽으로 간다.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선거 인단표 개수 클린턴 후보가 한 201개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한 164개입니다. 이 중에서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합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여기 미네소타주 보시면 지난 30년 가까이 한 번도 민주당을 안 뽑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바뀌기가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거 인단표 개수 필요한 수가 270개인데 270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길 수 있는 승리 콤비네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금 클린턴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해요. 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트럼프보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와 뉴햄시어가 민주당 쪽으로 가고 조지아와 네바다 그 다음에 아리조나가 공화당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위닝 콤비네이션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하고 딱 봤을 때 클린턴의 경우는 18개가 있고요. 트럼프의 경우는 한 17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가 계속 나오는 주들이 있어요. 플로리다 주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플로리다에 쏠리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주 또는 미시건 주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리다는 박빙일 수 있지만 펜실베니아는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나리오가 아마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만약 상황이 이렇다 저희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 모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힐러리가 92% 가능성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8%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합주들을 트럼프가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컨슨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타까지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 가능성이 8%라는 얘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튼 같은 경우에서는 몇 주밖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주별 여론조사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석해보면 나오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차만별이죠. 아무래도. 여론조사 데이터라는 게 하우스 이펙트에 따라서 여론조사 업체가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맞냐 이거죠. 모르죠. 누가 맞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 이건 데이터산 아닙니까? 뭔가 의미는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프로리다에서는 지금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러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한두 가지만 아니고 뉴 엠시어에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 엠시어는 민주당 쪽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바다는 바뀐 경우가 몇몇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데이터 포인트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박빙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도 박빙 애리조나도 공화당 쪽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한데 박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박빙 주들만 빼고 민주당 쪽으로 쏠린 주들만 계산해봤을 때 사실적으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단표는 27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황이 바뀔 다를 수도 있어요. 2000년 아까 전에 선거 말씀하셨는데 2000년 선거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거 예측 모델들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놀라웠던 게 1948년도에요. 이거는 시카고 트리뮤을 트루먼 대통령이 48년도 대선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듀위 대피트 트루먼 그러니까 듀위 트루먼을 트루먼이 졌다. 듀위가 이겼다라는 이 신문 신문을 11월 4일이 이제 선거 발표는 아닌데 11월 4일날 벌써 시카고 트리뷰는 먼저 이거를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뭐 언론 분들한테는 좀 약간 경고인데요. 너무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딱 찍기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도 뭐 90% 거진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긴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게 한 가지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성은 민주당 후보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만 뭐 보험 의료보험 오늘 뭐 저 삼성화재 여기 건물에 왔는데요. 뭐 의료보험이라는 게 그 보험을 왜 듣습니까 그 리스크는 아마 적긴 적지만 그래도 보험을 듣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하는 거 마련을 해야 되겠죠. 낮은 확률에 봉변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국가 정부라면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느 정도 해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대선이고요. 상원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상원에는 지금 100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선거에 나온 의석수가 34석입니다. 주로 3분의 1이 2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34석인데 그중에 24석이 공화당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임하는 공화당 후보들입니다. 계속 유지해야 될 의석수가 24석입니다. 공화당 쪽에선.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총 의석수가 54개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왜 4개냐 50대 50이었을 때는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부대통령이 마지막 가르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과반이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 4석을 끌고 온다. 그러면 상원은 민주당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원의 여당이 되려면 5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24석 중에서 상당수가 한 10석 가까이 거진 경합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4석 12석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한 4석에서 5석 정도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대선에서 후광 효과가 있다라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당도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없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원이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냐 공화당 쪽이 좀 더 불리하다는 거죠. 더 보호해야 되는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난 중간선거 때는 민주당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바뀌었죠. 뭐 하여튼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주요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번 선거가 뭐 이게 관건인데요 여러가지 이슈들을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정부 예산 문제라든지 경제와 에너지 또 외교 문제 다루겠는데요.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되게 깊고 오래된 관계입니다. 무역만 보셔도 둘째로 제일 많이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또 투자 현황도 보시면 한국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투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투자보다 더 많습니다. 인적 교류도 적지 않게 많고요. 한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더 많죠. 뭐 평화유지 활동이라든지 동맹협력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길게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슬라이드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정책 이슈들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저희가 다룹니다. 저희 나오는 이번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에 전적으로 이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시간이 됐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들 먼저 여기에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는 두 후보가 확고히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을 유지하되 그 방식 자체가 좀 오바마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하겠다. 개입은 계속 유지하되 정부가 개입은 하되 자기가 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정책 클린턴 표의 정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를 더 줄이겠다 또는 규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장 체제 위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외교안보적인 면에서는 국제주의적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 정책 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인 미국 선호정책 세금과 예산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쉽습니다.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세율을 유지하고 그 대신 소득이 높은 탑 1% 세리를 올리겠다 버핏 룰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게 전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구체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게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슈를 트래킹을 해봤는데 트럼프 후보는 130번 정도 정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게 MBC에서도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무엇이냐 모른다 라는 게 맞는 답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는 면만 잡아서 끌어왔을 때 저희가 보는 게 이겁니다. 130번 바꾸긴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이건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통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환경 재생 에너지 쪽은 투자를 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파리 협약도 완전히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도 폐지하고 또는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 모든 규제 다 줄이겠다. 무역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모든 자유무역 협상을 다시 폐지하고 재협상하겠다라는 벌써 발언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달라요. 여기에서 제일 제가 보기로 대표적인 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으로 단선된다면 첫 번째 100일 안에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벌써 선언을 했어요. 이 정책이 무엇이냐 향후 5년간 2017년 이후로 약 2700억 달러 정도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한 천억 달러는 공항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구조적 장기 침체론 장기 침체론 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Larry Summers 라는 경제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줄어들고 있다. 무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경제가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Summers 박사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정부가 사회기반 시설에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해야지만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른 정부에도 같은 제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야기와 많이 연관성이 없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걸 문제 삼을 겁니다. 문제를 삼는 걸 알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형식이라든지 간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협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프로테지로 따져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에 관한 건데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협약 유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수 이런 것들은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금융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면에서는 금융계 쪽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 나중에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이슈 세 번째 토론에서 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믿기 힘듭니다. TPP나 자유무역에 관한 의지가 덜하다. 좀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겟다운 2차 대전 이후로 자유무역 협상을 반대한 정부가 없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사례가 없어요.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좀 아르케 주세요. 제가 알고 싶어요. 2008년도에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네프타를 폐지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CFR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도전을 해요. 같은 선언을 하라고. 그런데 2008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로 네프타 폐지와 재협상의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좀 믿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TPP가 어떻게 협정이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관건은 TAA 무역조정지원제도 협상에 따라서 의회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TPP의 타이밍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선거년도에는 안 할 거고요. 올해도 안 했고요. 그렇다면 중간선거의 2018년도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창문이 어디냐 TPP 승인을 할 수 있는 창문이 창이 언제 열리냐 선거하고 선거 사이죠. 2017년 그 다음 2019년 아니면 선거 바로 다음 11월 다음 12월 레임덕 세션에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것이다. 전적으로 외교안보적인 면에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주 쉬워요. 트럼프 후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외 군사개입 축소하겠다. 동매미 우방에 대한 방위분담 확대하겠다. 미국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택하겠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시그널로 저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누구한테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북한한테 특히 러시아나 중국한테는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 게요.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피봇에서 아시아 피봇 정책을 선언하면서 중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좀 약간 회피하는 좀 피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그 다음에 시리아의 러시아 개입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테스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은 미국 정부를 테스팅한다고 북한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미국의 레드라인의 리셋이 있다 어느 정도 더 후퇴된 상황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땐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리스크가 높다 크린턴 행정부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 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좀 더 개입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아시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중동입니다 중동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이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뭐 bomb the hell out of them 폭탄으로 그냥 다 터뜨려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니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해라 아니면 뭐 주한미군도 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5월 20몇 7일인지 2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26일 브룸버그 뉴스에 지금 국가안보자문인 제익 설리반 제익 설리반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되게 긴 기사였는데요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서 제익 설리반 제익 설리반이 한 얘기가 뭐냐 제가 보기로는 안보수석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다음 차기정보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를 비핵화를 협상으로 끌어내겠다 북한이 협상하게끔 끌어내겠다 어떻게 이란을 모델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재 강화 제재를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 제재 자체를 통해서 북한의 계산을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란밖에 없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나 쿠바나 둘 다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제재만이 아니고 더 넓은 제재라는 얘기죠 식량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크게 얘기 또 질문을 할 때 질응당으로 봤고요 그렇게만 지금 정리를 정리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율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게 있고 그렇다면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리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다 그렇다면 랜드 슬라이드로는 못 이긴다는 얘기죠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힐러리가 진다 해도 박빙으로 그러니까 되게 낮은 득표 격차로 이길 수 있고 아니면 높은 득표 격차로 이길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지금 봐서 데이터 봐서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렇다면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뭔가는 있을 건데 어느 쪽으로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솔직하게 만약에 클린턴이 승리를 한다 그럼 낮은 득표 격차로 승리를 한다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분산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화당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선거 부정선거론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폭력 행위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을 들고 나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럼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격차를 넓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넓힐 수 있다 2012년 이상 정도 또는 12년 최악의 경우는 12년 정도 격차로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상원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내부 분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틀렸다고 증명을 하는 거니까요 이 선거 결과 자체가 너희들이 틀린 거다 당이 맞는 것이다 이 스테블리시먼트가 맞는 거다 이 스테블리시먼트 안으로 들어와라 또는 그 당의 지지층을 어느 정도 넓히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화당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미국에도 큰 혼란은 없지 않게 이 상황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을 수는 있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화일부에서도 나온 거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다 낮은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10%도 좀 높은 편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는 더 높습니다 WHO에서 나온 건데요 전적으로 봤을 땐 낮지 않은 리스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는 있어야 된다 현 정부에서 어떠한 준비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있는데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류층만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중산층 또는 대학 졸업생들도 많아요 확실한 건 백인이고 남성들이 거진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없어요 백인 남성들이에요 왜 이런 거냐 왜 남성들이 이렇게 화가 났냐 뭐 아주 쉬운 건 2008년도하고 2012년도 때 공화당이 졌어요 대선에서 근데 똑같은 후보를 내세웠죠 똑같은 후보를 내세웠어요 바르지 않은 후보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유지한 정책들을 보세요 이민이나 의료보험 정책 다 누구를 위한 정책들이었습니까 중산층 백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수계 쪽 또는 여성 또는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된 정책들이죠 의료보험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민자들이에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백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정책들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냐 이거죠 지금 보시면 모든 소수계 쪽의 지지율과 여성들 간의 지지율이 다 클린턴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백인표는 지금 반반으로 그런 식으로 갈리고 있어요 관건은 젊은층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클린턴 쪽으로 오질 않고 있어요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그룹이 클린턴 쪽으로 표를 던지지 않고 3당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무엇이냐 이번 대선은 이번 대선은 그냥 부유층과 하류층 이 차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종도 들어가 있지만 성적인 차이도 있고 둘째로는 세대적인 차이 되게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왜 중부와 뭐 중부와 남부 쪽은 왜 다 그러냐 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부와 남부 쪽엔 거진 다 백인이 다수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거진 백인입니다 그 다음 북동부 쪽 또는 서부 쪽에는 좀 소수계 사람들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요 다수가 지금 히스패닉계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종과 인종 간의 차이도 없지 않게 있다 뭐 인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언론들도 거진 다 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던 언론사들 언론업체들도 매체들도 민주당 후보를 요번에는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적인 얘기인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들이 다 틀렸냐 뭐 이게 한두 개라면 모르겠는데 아 거진 30개 넘게 비슷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했다 만약에 이게 패턴이 없다 라고 치면은 지금 이러한 추세들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좀 뭐 선거도 하도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고 이러한 조사 조사 결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자체를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자체 문제는 있긴 있지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적인 추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이제 브렉시트를 얘기를 하자면 숨겨진 유권자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인터넷 온라인상 조사하고 유선상 조사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슈 자체가 되게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전화로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상 조사로 보시면은 이번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유선상 결과로 보시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전화 유선상으로 유선상 여론조사에서 꺼리는 거 아니냐 이 응답자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쉽죠 온라인상 조사하고 유선상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게 맞지 않는지 근데 저희가 봤는데 유선상 오히려 온라인상이 더 계속 똑같은 프로테지로 유지해왔어요 바뀌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부부들 간에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 안 된다고 남자들은 난 트럼프 좋다 여자들은 난 트럼프 싫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 논란 political correctness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숨겨진 유권자들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 여론조사 데이터는 미국은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언론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언론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언론사들도 있고 폭스뉴스 같이 또는 뉴욕타임스 같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좀 언론만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완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클린턴이 분명히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얘기할 수 없어야죠 선거 결과 다 아는데 뭐하러 투표를 나가겠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면 선거 결과 자체를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비성 있는 결과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100만 원을 거기에다가 걸으시겠는지 천만 원 1억을 걸겠다 그거는 나름대로의 배시겠죠 뭐 제가 여의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강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글쎄요 글쎄요 8% 8%의 확률을 가지고 과연 이런 큰 베팅을 할지 저는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진 끝났다고 얘기하고 오늘도 좀 기사 하나 보니까 트럼프가 선거 얘기보다는 자기 뭐 선거 다음에 자기 텔레비전 스테이션 새로 만드는 트럼프 스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다는데요 뭐 그게 선거를 포기를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 두 개 받겠습니다 이분하고 저분 네 여기 먼저 네 여성분 네 다 달라요 LA타임스 같은 경우도 다른 결과 나오는 게 웨이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샘플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아까 전에 얘기 됐는데 IBD 팁 같은 경우 웨이팅을 2주 전 선거 2주 전하고 2주 전하고 그러니까 그 2주 전하고 2주부터 선거 날까지 그 다음에 그 2주 전 하고 웨이팅 메소드를 바꿔요 IBD가 그래서 이 마지막 2주에는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웨이팅 방법을 갖게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2주 남았는데요 한번 IBD 팁 데이터를 잘 살펴보세요 LA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비중 방식도 다르고 샘플링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뭐 유선하고 셀폰 모바일 쓰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들이 풍부해요 거기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모든 데이터들을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쪽으로 바이오스가 있던지 간에 이게 방향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개 중에서 20개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클린턴 후보는 지금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더 신빙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커버 안 한 질문입니다 오바마 케어 오바마 의료보험 정책이라든지 큰 문제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부에 왜냐하면 하원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공화당 과반으로 유지할 거다 공화당이 여당으로 계속 갈 것이고 하원에서는 그리고 상원에서는 상원이 뭐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상관없이 지금 뭐 민주당으로 바뀐다면 의회가 갈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협의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큰 문제들에 있어서는 협의를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산 문제라든지 오바마 의료보험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이민정책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완전한 개혁은 어려울 거예요 중소기업 활성화라든지 주립대학 등록금 감소 얘기 클린턴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큰 정책의 움직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민주당 쪽이 지금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오바마케어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 전에는 의료보험이 없었다 이제는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다음 중간선거 아니면 다음 대선 때 큰 이슈로 아마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유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하고 될 수 있으면 개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도 나토 쪽에서 더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 계속 이렇게 다 묶어드리고 묶어서 여기 계속 앉아 계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